너무 예쁘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 코코언니에요 오늘만은 디올초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길거리인가 어디선가 너무 예쁜 에코백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에코백을 본 거예요 비치 컬렉션을 디올에서 오픈한다는 잔잔한 소리를 듣고 디올 매종을 찾았는데 요 가방을 누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쁘죠? 뭘 담아서 들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 가방은 얼마예요?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 가방은 저 컬렉션을 구매하는 고객님한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? 그리고 그리고 컬렉션을 구경을 했어요 디올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팔짱 끼고 안 쳐다봤죠 샤넬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디올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신발 100 그냥 위에 타올 같은 것도 그때 100 얼마 내가 딱 고른 게 100 얼마네? 그럼 가격이 너무 좋구나 하고 제가 두 개를 얼른 집었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요 타올 괜찮지 않아요? 디올이라고 앞뒤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좋다 요거는 잘 입어지겠지 싶어서 제가 아무 때나 비 오는 날 그리고 좀 추운 날 수영장에 가면 조금 추워지잖아요 밤 되면 그럴 때 담요처럼 아니면 배드가운처럼 아니면 리치타올로도 쓰겠다 싶어서 요거 두 개 고르고 달랬더니 당연히 안주죠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또 디올이 요즘 유행이니까 하나 더 골라보자 싶어서 아는 동생을 불러냈죠 그럼 신발 하나 우리가 하나씩 사자 그래서 신발 두 갈래를 또 구매했습니다 저는 요거 동생은 요거 요렇게 샀더니 천만 원 안 됐지만 가방을 주더라고요 또 거기서 옆에서 VIP들이 보트를 탄다는 거예요 키가 팔랑팔랑 그러는데 저 보트는 뭐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보트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보트 타고 싶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님을 불렀죠 보트는 뭐예요? 이렇게 거만하게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VVIP들만 불러서 신세계에서 한두 명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한두 명 플래그에서 한두 명 뭐 10명 남짓되는 고객들한테 선상파티를 한대요 지금 코로나에 아무데도 못하니까 선상파티를 한다고 하고 당연히 코코 언니도 저기 없지만 또 끼고 싶잖아 없는 놈이 꼭 있는 놈들 노는 데서 가서 놀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 고객님 보트 자리가 한 자석 났습니다 행운이죠 아 우리 시은이도 데리고 가나 되나 싶어서 물어봤죠 5개월 되네 데리고 갈 수 있어요?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은이도 그냥 갈 수는 없지 머리띠 하나 채워야지 하고 제가 요거 하나 샀죠 크리스찬 디올로 머리를 묶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미안코도 감사하고 난 vip가 아닌데 날 초대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또 주숨주숨 몇 개를 또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 또 요 수영복이랑 양말도 비싸더라 비치에 맞는 컬렉션으로 양말도 사고 수영복도 사고 이 정도 하면 제가 vip 아닐까요 생각했죠 모자까지 근데 전 vip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 사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래도 어찌어찌 뭐 이래 주숨주숨 사고 에코백도 받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날 보트를 타게 됐습니다 디올 전용 보트 꼭지야 꼭지야 우리 보트 태워준다 빨리 시은이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보트 타자 하면서 왠걸 우리 꼭지는 왜 갑자기 구찌티를 입고 왔지 하는 생각에 배가 즐겁지 않았어요 내가 구찌티는 입고 왔지만 내일 가서 디올 하나 팔아줄 거다 하더니 꼭지는 디올디올디올디올디올 그 날 보트 타는 날 운 좋아서 이렇게 몇 개 산 거지 그리고 가격은 샤넬이랑 막 먹더라 오블리구 샀더니 이런 패턴이 유행이고 이 패턴 샀더니 호피무늬가 유행이고 늪에 계속 빠진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저걸로 디올 가는 빠이 하고 싶다 여기서도 빠졌다가는 못 나올 것 같다 이것도 또 3개 들어왔대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가방도 이름이 있던데 난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땐 그냥 화장품 박스라고 했다 언니가 이거 데리고 왔지 3개밖에 없다는데 또 거짓말 믿어도 될까 어머 너무 예쁘죠 이게 또 디올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함께 즐거우셨나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